최근 경남도가 민관업무 지원센터 8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센터 폐지를 놓고 청년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여기다 폐쇄가 결정된 다른 센터들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어 경남도의 센터 정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경남청년센터입니다. 창업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가 민관업무 지원센터들 정리에 나서면서 이곳은 다음 달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년단체는 반발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청년센터가 경남에서는 오히려 폐쇄되고 시군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 청년들은 지원받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폐쇄를 결정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꿈과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장소가 없는 청년들에게 청년센터라는 장소는 존재 자체로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경남도는 청년센터의 운영비 비중이 높고 각 시군 청년센터와 역할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반박합니다. 대신 일자리 지원 등 다른 분야의 청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자체 청년센터가 없는 시군에는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논란은 청년센터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가 청년센터를 포함해 센터 8곳을 폐지하고 4곳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폐지가 결정된 센터 곳곳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각 센터 고유의 역할이 사라지는 점 폐쇄센터 직원들의 고용 승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경남도가 센터 정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